이 글에서는 많은 사람이 겪는 침묵의 병, 발목 골관절염에 관해 알아보자. 비록 많은 사람이 엉덩이와 무릎의 마모에 대해 더 자주 이야기하지만, 발목 골관절염은 폐행성 질환과 관련된 골관절염에 매우 흔한 유형이다. 또한, 우리는 발목 관절이 걸을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엉덩이, 무릎 및 발의 조화를 이루어 자세의 축을 형성시켜주기 때문에 발목 관절의 기능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관절을 구성하는 복잡한 구조의 건강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골관절염은 의심할려지 없이 삶의 질을 확연히 떨어뜨리는 나쁜 질병이다. 이 문제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발목 골관절염은 어떻게 발생할까? 이러한 유형의 관절염은 발목 관절 연골의 지속적인 마모로 인해 발생한다. 나이가 들수록 발목이 뻣뻣해지고 변형이 생기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매우 고통스럽고,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질병인 뼈의 돌기 또한 나타날 수 있다. 발목 골관절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여러 번 접질린 경험이 있다. 운동선수다. 낭종이나 비정상적인 뼈의 성장이 있다. 그러나, 류머티즘성 관절염이나 건성과 같은 자가, 면역질환은 종종 발목 골관절염의 점진적인 발병으로 이어진다. 또한, 외상학자들은 이 질병의 특별한 원인, 즉 발목 자체에 기형이 있다고 말한다. 평발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골관절염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 마지막으로, 항상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 발목 골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노인에게 주로 나타나는 1차성 골관절염으로 알려진 질병을 앓기도 한다. 발목 골관절염의 증상은 무엇일까? 발목 연골 마모의 첫 번째 경고 신호는 걸을 때의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장시간 동안 걸어야 이를 눈치챌 수 있다. 걸을 때 발목 부위의 압력 또는 더 심한 통증이 나타나며,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몇 분 동안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그 후에 발목이 부어오를 수 있으며, 특정 유형의 신발을 신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많은 환자는 밤에 고통이 더 심해진다고 불평한다. 위에서 언급한 고통스러운 발꿈치뼈 돌기는 점차 발목의 진행성 기형으로 발전될 수 있다. 발목 골관절염 치료법 발목 관절 주사 가장 일반적인 치료법 중 하나는, 티알루론산 또는 코리티코 스테로이드제 관절 주사를 맞는 것이다. 주사는 윤활제 역할을 함으로, 일시적으로 관절의 이동성을 개선해준다. 하지만, 이 효과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수한 깔창, 특수한 깔창의 사용 여부는 전문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증상에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추천할 것이다. 또 다른 일반적인 치료법은 교정용 깔창의 사용이다. 깔창 사용의 목적은 환자의 발 변형을 교정하기 위해서이다. 깔창은 또한 보행시 발목의 충격을 감소시켜주고, 통증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중에서도 발목을 관리할 수 있는 특수한 깔창이 포함된 특정 유형의 신발을 찾아볼 수 있다. 외과 치료 외과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우리는 관절경 검사라는 수술 방법을 통해 이 질병을 완화할 수 있다. 수술을 통해 관절이 빠르게 교정될 수 있도록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반면에, 관절 파괴가 이미 진행된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전체 발목을 보철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관절의 이동성을 되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이다. 발목 골관절염 예방법 우리는 발목 골관절염이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진전을 최소화하려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 방법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수영장에서 운동하자. 평평한 표면 위를 걷자.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자. 하이힐을 자주 신지 말자. 집에서 몇 시간 동안 맨발로 걷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삼기시켜야만 한다. 골관절염 문제는 주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그리고 55세 정도의 질병의 일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니의 건강을 돌보고 질병의 진행을 더디게 하기 위해서는 외과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다.